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런 하디라는 분이 썼고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분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가지 원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막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성공에 있어서 마법의 해결책이나 비법, 지켜야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루 고작 2시간만 일하면서 1년에 20만 달러를 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일주일 만에 14kg을 감량한다. 얼굴에 한두 번만 발라도 20년은 젊어질 수 있는 크림이 있다. 알약 하나로 성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솔깃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뤄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성공의 비밀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려도 꾸준하면 경기에서 이긴다. 맞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책의 저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서,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이 길들인 긍정적인 습관들 덕분이라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핑계를 통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이런 핵심 철학을 가지고 있었대요. 똑똑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경험, 기술, 혹은 지능 같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채워야 한다. 경쟁자가 더 똑똑하거나 재능과 경험이 많다면 선업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경쟁자를 무찌를 수 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농구에서 자유투를 못 던져. 이러면 한 달 동안 매일 천 번씩 자유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실력이 오를 때까지 콜을 받고 수학 공부나 하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다 어떤 분야에든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 가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컴파운드 이펙트. 이 컴파운드 이펙트란 건 뭐냐면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그 결과가 아무리 크고 대단할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 행동 하나가 나중에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처음에는 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 전에 모두 다 포기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거죠.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핸짐곤 말고는 못 친다고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열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과 꾸준함, 그리고 시간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꾸준함, 작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300만 달러를 줄까 아니면 오늘 1센트로 시작해서 매일 두 배씩 늘어난 돈을 31일 후에 받겠는가? 이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떤 선택지를 가지시겠습니까? 다 아실리라 생각되는데 당연히 전자가 아니고 후자인 거죠. 왜 그러면? 여기 복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차가 되면 1센트로 시작한 선택이 1073만 7,418달러 24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꾸준함의 힘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친구 세 명의 친구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식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 한 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매일 125kcal씩 덜 섭취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더 먹기로 한 거고 야식을 계속 먹은 거죠. 어떤 친구는 125kcal씩 덜 먹기로 한 겁니다. 10개월이 지나도 두 친구 사이에는 별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5개월쯤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1개월은 940일입니다. 940일 동안 120kcal씩 덜 먹으면 11만 7,500kcal를 덜 먹게 된 거예요. 이걸로 지방의 1파운드 나눠보면 무려 15kg에 해당되는 무게라는 거죠. 지방 기준으로. 31개월간 유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무려 15kg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빼게 되는 거죠. 단지 매일 120kcal를 덜 먹었을 뿐인데 컴파운드 이펙트는 이토록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기로 한 사람과 방치하기로 한 사람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컴파운드 이펙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 기대감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기대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요.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즉각적인 뭔가 결과를 기대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승자의 위기양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수많은 패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컴파운드 이펙트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표학이나 만병통치학 따위는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화려한 운동선수를 보면요. 거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 컴파운드 이펙트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성공과 이르는 유일한 경로는 재미없고 무료하며 따분하고 때로는 힘든 일상적인 훈련이 시간을 따라 측정되는 과정입니다. 컴파운드 이펙트가 긍정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컴파운드 이펙트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되는 핑계거리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을 포함해 누구와의 경쟁에서든 이기고자 한다면 각고의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더이상 핑계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작은 행동들을 하지 마는 겁니다.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뭐 얼마나 피가 되겠어?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 뭐 담배 한 카치 피는 거? 뭐 하루 한 카치 뭐 어때? 괜찮지 않나? 이런 나쁜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나쁜 행동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분야, 능력, 성과를 나열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결과였는지 앞으로 계산할 여지는 없는지 현재 안주하려는 관성이 미래의 실패를 불러오지 않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한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컴파운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아주 작지만 사소한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그게 뭐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이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컴파운드 이펙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내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런 행동은 내가 1년이 3년이 내 행동을 내 승공을 갉아먹겠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